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. 얼마 전까지 이곳에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. 그렇게 몇 주간의 치열한 공세를 주고받은 끝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. 우크라이나군은 패배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3천 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탈환했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미사일과 지배, 그리고 각종 무기 등을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특별한 장비 없이 나무 막대기 끝에 플라스틱 병을 매달아 대인 지뢰를 제거합니다.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. 그곳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사일과 지배 등의 회수가 완벽하게 이뤄져 남아있는 민간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